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툴 타임.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SH 서버에서 개발한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용하는 건 VS Code SSH를 쓸 거고요.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리눅스를 깔아놓은 서버 머신, 아니면 어떤 OS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VS Code, 그리고 SSH Client, 저 같은 경우는 PuT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SSH GUI 서버, XMING나 아니면 VCX 서버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되겠고요. 왜 SSH 서버 머신을 쓸까요? 서버 머신을 왜 쓸까요? 그 전에 먼저 서버 머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쓰는 서버 머신, 서버 머신이 대체 뭘까요? 저희가 보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죠. 이 프로토컬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길랩 같은 걸 한번 다들 이제 이번 강의 시간에 이번 오픈센스 소프트웨어 강의 때 써봤으니까 길랩에서 이제 이 서버에 접속한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이 서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SSH 프로토컬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데스크탑과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구성을 꾸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왜 쓰냐?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먼저 짚고 가자면은 리눅스 CLI 환경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 윈도우 GUI 환경에서 어떤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웹에서 먼저 그런 개발 도구들을 찾아가지고 깔고 그리고 환경 변수 설정해주고 막 이런 과정 귀찮은 과정들이 필요한데 리눅스 터미널에서는 그냥 sudo fget install 이 한 라인이면은 그냥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LI 환경의 편리함을 이제 좀 더 가깝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파인트, 그랩, c태그 등 이제 리눅스에서 저희가 제공받는 엄청난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을 통합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이 두 개가 있어요. 혹은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노트북에서도 이제 재택한다고 하면은 노트북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회사 가가지고 거기 데스크탑에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 리포지토리를 두 군데에서 계속 뭐 Git 같은 데서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같은 데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계속 푸시하고 이제 풀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유리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연산이 빠르고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도 작업을 돌릴 수 있다. 연산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서버 머신에는 오로지 그 리눅스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윈도우 쓰면은 보통 윈도우 돌리려고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매우 빠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노트북에서 SSH로 접속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크를 돌려놓고 테스크를 돌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화장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딜 가야 된다. 어딜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선 그런 테스크를 돌려두고 그냥 노트북 닫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될 거야. 그리고 실무에서도 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여러분이 느낀 리눅스에서 느낀 그런 디플로이에 대해서 그것을 상위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저희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빔 때문이에요. 빔. 빔이 제가 맨 처음 저희 이제 맨 처음 코딩을 시작할 때 비주얼 스터디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막 입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메모장에 적듯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빔에서는 막 뭐 이상한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고 단축키를 알아야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리센스 자동완성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왼쪽에 보여지는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텔리제이 아니면 파일참 그리고 VS코드같이 이런 개발도구들 이런 아이디들에 비해서 빔은 되게 약간 불리한 입지. 초보자들한테는 약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 진입장벽이 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지만 물론 그 빔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제 더 가미를 해주면은 저희가 아이디 환경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더 파워풀한 그런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세팅하는 거는 확실히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VS코드 SSH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사용하듯이 서버 머신에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이제 알아보고자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백문이 부려일견이라고 이제 한번 직접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VS코드를 켜주시고요. 왼쪽에 보면은 익스텐션 아니면 컨트롤 쉬프트 엑셀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리모트 디벨로먼트 아니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리모트 디벨로먼트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F1을 누르시면은 SSH를 검색하셨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Open SSH Configuration File로 들어가주시면은 이제 최상단에 있는 Configuration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개. 저는 이미 설치를 한 상태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상위 네 줄을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호스트. 호스트 이름은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호스트 네임에는 IP. 그리고 유저에는 저희가 쓰는, 서버 머신에서 쓰는 계정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2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Configuration을 완성을 한 다음에는 Connect to Host, SSH 옵션을 이렇게 F1을 눌러서 들어가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Configuration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호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VS Code 말고도 추가로 터미널 환경에서만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Putty라는 SSH 클라이언트를 쓰고요. Putty 설정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를 입력해주고 포트 입력. 이걸로 이제 SSH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옵션들은 저희가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X11 Forwarding이나 아니면은 Authorification, SSH 키가 따로 있으신 경우는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콜러나 이런 부분을 좀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SSH 접속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초반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를 돌릴 수 있다. 그 작업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백그라운드에 태스크를 돌려두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팀워크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를 돌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팀워크스하고 이제 팀워크신에이터라는 걸 동시에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에스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팀워크스 세션 리스트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팀워크스 세션에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던 것들을 그동안의 작업을 해놨을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이렇게 돌려두고 제가 간간히 이제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은 완료가 안됐죠. 다시 이제 돌려두고 이렇게 돌려둔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세션에서 나와서 여기서 로그아웃 산 다음에 다시 푸티로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이렇게 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스랑 팀워크신에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 세션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돌려두고 저희가 나갈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세션에서 나가도 세션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려주시면 되고 팀워크스랑 팀워크신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apt 리포지에이터리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리포지에이터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11 포워딩, X11 포워딩이라는 걸 저희가 써야 돼요. 왜냐? 왜 써야 되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 딥러닝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딥러닝 같은 거 하셨을 때 결과물을 보려면 창을 띄어야 될 텐데 그런 GUI를 SSH에서 쓸 수가 있나요? 저희 SSH는 CLI 환경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GUI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 X11 포워딩이라는 방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먼저 VCX 서버나 XM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VCX 서버를 썼고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시면 디스플레이 세팅 이런 거 다 넘기시고 화면이 지금 이게 이제 GUI 서버가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VS 코드 터미널이 들어가서 저희가 아까 SSH 컴피큐레이션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폴드 에이전트, 폴드 X11, 폴드 X11 트러스틱 이런 세 옵션이 있는데 이 세 옵션을 모두 예수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Auth 로케이션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VCX 서버를 까셨으면 거기에 이제 X-Auth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그 경로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X11 포워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직접 작성했었던 코드고요. 그 컴퓨터 비전 수업은 이제 과제 제출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미 파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을 할 건데 이 결과물을 이제 런을 할 건데 결과물 디렉터리에 이미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CV1을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버에서 이렇게 그 X11 서버가 이렇게 GUI에 반응을 해가지고 GUI를 열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펜딕스 2로 이제 터널링이랑 포트포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어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플러터 같은 걸 이렇게 말할 때 ADB를 쓰잖아요. 그 ADB를 쓸 때 ADB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5037번 포트를 이용을 하는데 그 포트를 포딩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로컬 머신에서 접수를 해 있기 때문에 원격 머신에서 로컬 머신에 디바이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그런 ADB를 쓰는 거 말고도 로컬 머신에 있는 포트를 이제 원격 머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널링을 해 주는 거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번에도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가져왔고요. 여기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보면 리모트 포트 포워드라는 이제 줄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5037번 포트를 로컬 호스트 5037 포트에 연결을 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격지에 있는 5037 포트를 로컬 호스트 5037 포트에 연결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5037 포트를 원격지에서 5037 포트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ADB를 한번 열어 볼게요. ADB Start Server 그럼 이쪽에서 이제 ADB 서버가 열렸죠. 그리고 ADB Device를 하면은 서버가 열려 있어야만 ADB Device라는 명령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ADB Device를 한번 하시면은 어 잘 안되네요. 원래는 이게 제가 지금 5555번 포트로 바꿔놔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리모트 포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로컬지에 있는 포트를 원격지에 있는 포트와 동일하게 사용을 해 줄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터 개발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어 저희가 이런 여기서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이 다 끝이냐 사실 이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고 빌드를 하는 데는 이제 빌드 자동화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결레들 그리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CMake 등의 이제 빌드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vs 코드 라는 에디터에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발 도구 이렇게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도커 혹은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저희가 SSH 서버를 이제 개발 머신으로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